이 기업이 이제 드디어 반등을 시작하고 오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하! 자 현재 장기 국채금리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는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골똘히 해봐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이러나 저러나 이전 코로나 때의 저금리 기조로 회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결정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년물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채권 만기의 영향으로 단기보다 장기가 영향을 당연히 더 많이 쥐게 되고 기간 프리미엄도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 차트를 굉장히 열심히 살펴보아야 하고요 이 금리 결정에서도 장기 채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현재 당장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후 저항권에서 한 번은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하락세로 이어질 것이냐는 이제 그때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따라서 현재 굉장히 고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응 계획도 당연히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업 페이팔의 반등이 드디어 임박했을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얼마 전 모건 스탠리에서 어떠한 발표를 했는데요 조만간 배당금 지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7가지의 대형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당당하게 페이팔이 리스트를 올렸죠 페이팔 이외에도 나머지 6개의 기업이 더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에어비앤비가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 구글에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그 결정 뉴스에서 구글이 아주 구글했다, 구글 떡상을 보여주었죠 그거 생각하면 페이팔에서도 만약에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배당이 시작된다면 이 한참 오래 지속되어 온 하락 차트를 드디어 가격을 들어 올릴 수도 있지 않은 큰 대형 상승 재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픈 AI와 페이팔의 관련 뭔가 루머썰 파트너십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때 월드코인 측과 오픈 AI 측에서 어떠한 부인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커넥션, 뭔가 논의가 오고 갔다 정도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조금 흘렀죠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이 가능성이 다시 화두로 오르게 되면서 가격이 떡상하는 시나리오 그거는 언제든지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달 전에는 내세울 만한 또렷한 게 없었다면 이제 슬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들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이 대불장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페이팔이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유럽 암호화폐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 가능성, 표준 개발에 있어서 이런 대기업과의 역할, 대기업과의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어 오고 있고 주목받고 있고요 이 가운데 페이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카 규정이 이렇게 형성됨에 따라 이러한 이해관계에 놓인 암호화폐와 기준 금융권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서 페이팔이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암호화폐 부분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슈 말고도 해외 직구족 요새 난리인데요 해외 직구족들이 VPN을 우회하고 페이팔 결제를 하는 등 이렇게 우회해서 페이팔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이러한 좋은 또 어떠한 조금조그만 기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팔의 차트를 살펴봅시다 페이팔은 현재 장기간 동안 굉장히 하락세가 강하게 지속되어 온 상태입니다 먼저 거래량이 눈에 띄는데요 거래량이 이전에 상승분에 비해서 떨어지면서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빠져나온 듯한 모습을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도 팔다 보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죠 바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데서 덤빙이 일어났지만 점점점점 기울기를 하락세를 이렇게 기울기로 완만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판 사람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붙게 되는데요 지금 힘겹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매수세가 점점 이제 앞으로 붙을 날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가격대를 보시면 여기에서 거의 최저점에서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아니네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886 지점에서 지금 886 지점보다 밀렸다가 다시 886 지점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886이라는 구간은 굉장히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1년 차트를 살펴볼게요 페이팔의 1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지난해 2023년에 방어력이 나름 그래도 괜찮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나름 팽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2021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강하게 은봉이 내려 꽂히면 다음 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매숨에 녹아 팽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올린다면 양봉이 이렇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을 이 구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구간을 살펴보면 이런데 이제 갭이 있어요 갭이 있어서 만약에 올라오게 돼도 이런 갭 같은 경우는 저항과 지지가 뭔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정도 구간만 목표를 잡아도 지금으로부터는 두 배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기울기에서 점차적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 이런 반등은 이제 U자 반등이라고 하는데요 기울기를 서서히 돌리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래쪽에서 매물대를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가 가장 매물대가 많은 자리로 보여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렴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거의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밀린다고 하여도 반등이 머지않아 있지 않을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데서 계속 버티다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저점을 높인 것을 훼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차트는 딱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힘이 굉장히 좋아야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또렷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봉에서만 보아도 이렇게 50선을 찍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고 한 번 더 도전할 때 여기서 받쳐준다면 50선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봉상 입형선이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가격대를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뽀바 뽀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